세상사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사람이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니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고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일 수도 있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내가 배아파 낳은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주겠다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이나 힘든 시간을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누워서 침뱉는 것 같다. 남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힘든 마음만 부여한고 혼자 지지고 복는다. 하지만 늦어도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다면 관계와 세월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오늘은 이러다간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1분 1초 세월 가는 게 아까워 내 시간 금쪽같이 쪽에 쓰고 있는데 꼭 연락해서 쓸데없는 짓으로 내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 부탁이나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 궁금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부터 속을 뒤집는 자랑질까지 그렇게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부탁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거나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던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화내고 쏘아붙인다. 두 번째는 공감과 연민이 부족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물론 어떤 문제나 상황 현실에 대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감정적이거나 상황 판단을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은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르시스티의 기질이 있거나 약하게나마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칼처럼 날카로운 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푹푹 던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도 잘 준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런 사람이 또 자기 이기나 상처에는 무지하게 과할 정도로 예민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끊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꼭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사람을 종종 바이러스로 비유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항상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 쉽고 늘 우울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새롭게 시작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정체되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괜히 곁에 있다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일이 생기기 이전에 빨리 끊어내야만 한다. 네 번째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든 꼭 자기가 희생자로 당하고 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을 경우가 사실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아주 칼로 도려내듯이 싹 발라내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만을 한다.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련한 척 하는데 아주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데 아주 익숙하다. 언젠가는 잘못을 가리키고 책임을 미루는 그들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변덕 심한 사람만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 웃었다 울었다 불같이 화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천사처럼 잘해주기도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 나를 갖고 노나 싶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술 굳고 변덕이 심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 결국 정신적인 피해는 주변에 있는 사람만 받게 된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정서가 안정된 평안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들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라 대화를 나누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도와준다. 여섯 번째는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군이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창의력은 있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어리석음과 자신에게 준 믿음을 이용하려는 야비함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거짓말은 듣는 사람의 인생마저 참담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그에게 주었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산산히 깨어져 조각날 때는 인생의 회의까지 들게 함은 물론 인간의 그 비열함의 혐오까지 들게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한 번 거짓말한 놈은 또 하기 마련이다. 일곱 번째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귓담화와 헐뜯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만나도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남 얘기에 열을 올린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나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 어삭하기도 하다. 남 헐뜯기를 즐겨하는 사람과는 뒤에서 뭐라 욕할지 무서워하지도 말고 귀 간지럽더라도 꼭 참고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설사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만행을 알려주려 하더라도 신경 딱 끄고 듣고 싶지 않다고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딱 끊어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덟 번째는 남의 아픈 것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남의 아픈 것을 물어뜯는 사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교묘하고 야비하다. 상대방의 아픔과 단점을 보듬어주고 그의 편에 서서 지지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땐 그 아픔과 단점을 무기로 이용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굴복시키려 든다. 그래서 옛 성년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어려운 점을 아주 친한 친구라도 절대 얘기하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말라고 얘기한다. 제일 고약한 사람은 배우자의 아픈 과거를 마구 들쳐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아홉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킨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늦는 친구를 보면 내가 이렇게 만만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참으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시킬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 늦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줄 때도 있다. 정말로 인생을 길게 본다면 이런 유형의 친구가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모조리 갉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이 좋다. 열 번째는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싶으면 잘 대해줘 봐라라는 말이 있다. 계속 잘 대해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난다. 받기만 하는지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려고 하는가의 차이다. 자연이나 인체, 인간관계는 순환이 될 때 건강하게 된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오히려 받던 것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를 상대로 섭섭하게 생각하며 심하면 원망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내 인생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짧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굳이 얽혀서 어렵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듯 해도 그 와중에도 품격 잃지 않고 평안하며 사람으로서 보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 인생을 위해 사람을 걸러내야 하기 위해서는 모질고 단단해져야 한다. 물러터지고 순둥이처럼 행동하면 절대 이 사람들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 독해져야 한다. 평안한 인생은 평안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진정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곁에 있는 필요 없는 사람부터 걸러내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름다 American 김재단 김재단 im